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업계가 자동차 보험과 장기 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단기 순이익이 20% 이상 늘었습니다.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, DB손해보험, 현대해상, 메리츠화재 등 대형 4개사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총 2조 1,2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.4%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4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2조 9,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.4% 늘었습니다.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사고 감소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장기 보험도 과잉 백내장 수술 청구 등이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줄어든 영향입니다.